아 이거 너무 어색하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심지어.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준비했어요. 쿠킹을 줄 거면은 오늘 이제 전복이 를 마치고 를 마치고 를 마치고 를 마치고 를 마치고 네 어떠십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이거 어디 나와요. 안 돼. 오늘 너무 준비해. 한두 번 찍었구나. 세상스럽게. 시간이 참 빨리가. 이제 끝이라니. 또 다시 시작하겠지. 조금만 하면 조금만 만들어줘야 돼요. 10, 10, 10. 10 정도라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걸 칼라를 최대한 눕혀가지고 잡아 감기 대신 진단을 하시면 날 뻔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본인 중의 중의 파일럿 캐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거 제일 힘들었던 거 죄송했죠 이런 거 아니 아직 또 힘들었던 힘들었던 점 우리 말 힘들었던 거 물론 약속 시간에 계속 늦긴 하셨지만 방송에 나오는 거 내가 촬영해야 enfermed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작은 얼마 됐죠? 8월달. 8월달. 8월달? 어, 작년 8월이에요? 작년 2월에 오픈은, 아, 오픈은 8월달에 있고 2월에 제가 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만난 게 1년이 넘었네. 작년 파티도 아니네, 2년 파티도. 아, 이런 것도 없네. 어떻게 MFST 촬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 아, 이게 너무 어색하네. 이러니까 멋있는데. 우리 우기훈, 이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저 마지막 멘트였는데 QQQ.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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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Q.